자 1번 스텝이 오른발 사이드 스텝 왼발 크로스락 리커버 크로스락 리커버 왼쪽 사이드 샷셋 샷셋 들어가시고 오른발 크로스락 리커버 여기서 론델 샷셋을 하시면서 오른쪽으로 삼내 1턴 들어가실 거예요 아까 론델 연습하실 때 스윗 동작이 있었죠 그대로 앞에 있는 오른발 앞에서 뒤로 스윗 하시면서 굴려요 몸을 틀어요 틀어서 비하인드 투게더 볼 스텝 해서 밀어주시는 사이드로 가실 거예요 자 카운트 1 2 3 4 5 6 7 8 1 자 두번째 섹션 왼발 스텝 락 왼발 코어 드락 스텝 스텝 락 스텝 놓으시면서 뭐가 있냐면 뒤에 있는 오른발 살짝 풀잇 오른발 앞에 놓고 스팟 1분의 1턴 2분의 1턴 무게 중심 왼발 오른발 코드 락 스텝 스텝 락 스텝 자 카운트 2 3 4 4 5 6 7 8 1 3번째 섹션 왼발 락앤 리커버 락앤 리커버 백락 스텝 왼발 백 락 스텝 오른발 백락 스텝 백 스텝 오버 크러스 왼발 백 스텝 자 롬데 샤셰가 여기 또 나오죠 왼발 롬데 샤셰 그대로 왼발 굴려서 비하인드 스텝 스텝에서 볼 스텝에서 밀어줘서 사이드 자 카운트 2 3 4 5 6 7 8 1 마지막 네 번째 섹션 여기서 타임 스텝 나오죠 밖에 있는 오른발 데려다가 왼발 옆에 제자리 차차차라고 쉽게 표현을 했어요 왼발 제자지 오른발 사이드 또 왼발 오른발 옆에 제자리 스텝 제자리 스텝 해서 그대로 사이드 마지막에 쿠건 브레이크 들어가요 박자가 엔카운트로 쪼개져 있어서 조금 빠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연습한 그대로 볼을 데려다가 4볼 힐 체중기고 리커버 사이드 볼 스텝 힙노테이션 그대로 브로스 락 리커버 사이드에 놓으면서 1번 스텝 다음 다음 스텝 2 and 3 4 and 5 6 and 7 and 8 and 1 1 1 1 2 3 4 and 5 6 7 8 and 1 2 3 4 and 5 6 7 8 and 1 2 2 3 4 and 6 and 8 and 1 2 and 3 4 and 5 6 and 8 and 1 2 2 3 4 and 5 6 7 8 and 1 2 3 4 and 5 6 7 8 8 1 2 3 4 and 5 6 7 8 1 2 3 4 5 6 7 8 1 자 자 리스타트는 9월 9월이 한 바퀴 돌고 두 번째 바퀴 마지막에 12시에서 1번이 시작을 해요. 1번 시작해서 16 카운트 2번에서 스텝 체인지가 이뤄지는데 우리 한번 연습해볼까요? 자 뒤가 12시라고 생각하시고 자 9시에서 리스타트가 들어가실 거예요. 1번 스텝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포워드락 스텝인데 여기서 스텝 락 하고 1에 1번 스텝 사이드 스텝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. 그대로 1번 스텝 진행 자 오늘도 즐거운 차차차 라인 댄스 드리기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촌 한찹 4 5 5 5 5 6 9 6 10 10